오늘 이 집은 우리에게 변경합니다 주인이나 병원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달하는 에덴이 입니다 에덴이! 난 얘들이 다 긍정하고 있어 아니 마치 키사나 죽은 것처럼 말하지마 야 자 그래 아니 구도와 각도가 딱 그 마치 키사나가 죽은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보내버리고 그래 멀쩡한 애를 아무리 켄시로가 탐나도 그렇지 아 자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도쿄파운드 되지 않을래? 아 그러니까 역시 좋은듯이야 좋은마인드였어 키사나가 성재 때문에 각성했네 함부로 손님 나이트에서 빠꾸먹이면 분노해서 쳐들어온다는걸 깨달은거지 아 그렇다면 경왕군이나 성대군이 들어간다 아니 야 좋아하지마 이거 넓은 의미에선 징병제 국가로 전환하자는 소리잖아 뭐지? 그런 적 없는데? 그럼 개수작이야 나니? 黒いヘルメットをかぶっている恐ろしく強い男のようだ コムネーメン 衛兵隊も今そいつを探しているとジャグネが言っていたが もしその男の強さが北斗シンケンによるものだとすれば アイリをさらった超本人だ もしやあの男か ケン心当たりがあるのか アニと呼んでいた男だ アニ? 同じ北斗シンケンを学んだアニデシュと言うことだ その男の名はジャギ 数年前 俺が伝承者と決まった日に ああ 그러네 중국집ペダル部ね 俺はジャギを退けました 頭が反対するほどの傷を負わせて 머리가 절반 날아갔다고? 그 헬멧은 그 검은 헬멧은 사부님이 남기신 그래 북경반점 아 북두반점의 진정한 계승자만이 쓸 수 있는 헬멧이니까 카지노로 가보자고 자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켄시로가 만든 수탓짜장 한번 먹어보고 싶다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면 입에 넣는 순간 막 팡팡 터지는 거 아니야 동파 요구하고 딴 건 몰라도 이건 정말 맘에 든다 인카운트 필요없는 거 이 망토만큼은 바텐더를 그 지옥같은 바텐더 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랄까 남은 그 전리품 중에 최고 최강의 아이템이랄까 참 다행이야 자 이제 파에서 마지막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아니면 메인스토리를 좀 진행을 해야되려나 뭐야 아 이런 씨 진행을 해야되네 먼저 스토리를 먼저 진행을 해야되나봐요 아직 재료가 없다고 하니까 좋아 일단 짜기 먼저 만나러 갑시다 뭐 어쩔 수 없군요 아 자꾸 왜 퀸시로가 만든 짜장면이 자꾸 내가 말한건데 자꾸 내 머릿속에 맴돌지 아 배고프다 갑자기 확 배고프네 7조는 모르겠고 1억은 모아서 갚아야죠 사이드 퀘스트인데 아 근데 그게 사이드 퀘스트에 들어가 도전과제 말고 달성 목록 말고 1억은 모아서 갚아야죠 아 들어가? 아니 그 원래 1억 모아 그 사이드 미션중에 원래 어딨냐? 1억이라니 1억이 어떻게 모으지 1억이 어떻게 모으지 얘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고인데 5천 원의 뱉트에 4억이 어떻게 오셨을까? 2억을 모락대로 말은 그니까 그니까 어쩔 수 없다 아 근데 카지노에서 번다 그래도 막 막 팍벌팍 많이 벌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아 1억이라니 천만원이면 좀 어떻게 벌리겠네 그래 모든 것은 모든 사이드 미션 완료를 위하여 진짜 난 사가던 거라서 나 시하이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정보가 없나 나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바아도 그 사람의 피해 밤의 운영이라니 이 시간에는 누군가가 없는데 아리가토 뭐 일단 좀 더 진행을 해봐야겠죠 일단 밤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밤까지 기다려보고 밤이 된 김에 또 그 로브바에서 현상금 미션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밤까지 쉰다 바로 갑니다 밤까지 쉰다 하루에 왔다 어 잠깐만요 어디보자 아 하필 또 하필 또 로브바야 저 현상금 때문에 원래 가야 되는 곳인데 팔짱이요 또 여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여갔어? 뭐야 켄시로우 살아가는 뭐야 이거 뭐였지? 음.. ... ... ... ... ... ... 입시하는데, 저희 회원가 그 남자에게 남에게 better商을 주신 거냐, 나의 매니저에 나의 매니저에서 하kea, 라고 말했더니 그 남자는 이온ANK한 성들이였습니다. 한 달은 매일 불쌍한 독립적임에 ambling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특정한 성들아 그 남자는 그 남자는 당신의 신청가 그치? 켄시로가 진짜 마성의 남자다 전우머를 업었어? 워호와 둥둥인가 뭐야 이거 랭스크 자 그리고 일단 로브바에서 분명 여기 현상범 하나 있었어 여기 없잖아 뭐지 분명 로브바이 현상범이 있어야 되는데 지옥감자튀김 뭐지 일단 메인 좀 진행하고 와야 되나 분명 현상범이 로브바이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 뭐 감자튀김 같은거 잘못먹으면 입이 싹 다 헐어버리죠 튀김류가 다 그렇지만 그래도 끊을 수 없이 튀김은 맛있으니까 좀 맛 쫀네 맛있어 쫀네 맛있어 또 자그레 또 자그레 아니 자그레는 왜 자꾸 자그레를 이렇게 많이 엮는거야 어휴 자그레 어휴 자그레 짱 이런 자그레 역시 이거 좀 더 진행을 해야 진행을 할 수 있구나 역시 이 게임의 히로인은 자그레야 주인공과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도 자그레 거의 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완생을 향해 달려가는 자그레 자 낮까지 쉬고 다시 막사로 무지뺑뺑이 돌리네요 뺑뺑이를 엄청 돌려 아 맞아 그러보니까 오늘 환장빈 내 인생 마지막회구나 좀 이따 봐야지 방송 끝나고 옛날에는 드라마가 끝나면 후련했거든 드라마든 만화든 영화든 근데 보통 그런 만화든 어떤 컨텐츠가 끝났을 때 그 캐릭터는 거기서 멈춰있는데 나만 나이를 먹게 되면 아쉽더라고 아니 왜 3명 굳이 남자를 3명이나 도망쳐 아니 남자만 노리다니 아주 무섭군요 무섭군요 그 캐릭터는 그 캐릭터는 정말 그냥 맞춰주자구요 어차피 어떤 목적인지 우리 모두 다 했잖아 근데 뭐 애들이 그냥 뭐 작가도 쓰고 싶어서 썼겠어 이야기 지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썼겠지 답답하다 답답하다 하면서 자기도 자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가보죠 이럴수가 레이와 자기래 자기래를 둘다 데리고 다니는 기분은 매우 묘하구만 썽 내키지 않아 좋아 음 음? 어째 초반에 나한테 어떻게 여기 나갔는지 물어본 애 아닌가? 그래 밥 주지 여기는 뭐 강제누욕도 안할거 아니야 따뜻하지 안전하지 원래 교화과정 같은거 하잖아요 그런 대사 그래서 맛있는 얘기에 넣으려고 했잖아 도전하자면 지금의 얘기를 듣고 싶었을때 지금의 얘기를 듣고 싶었을때 나중에 얘기를 듣고 싶었을때 생각해봅시다 우리의仲間가 땅에 빠져버렸어 그 남자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폭발 용케의 ptsd는 걸리지 않았구만 원래 이런 세상이라서 그런가 그래 잠깐 빠젠트 업무도 좀 하고 말이야 쉐이키 쉐이키 왠지 8장은 자기랑 만나가지고 싸움 끝날 것 같은데 9장부터 글면 약간 프리로 할 수 있는 건가 이상하네 자 일단 또 글면 밤까지 가기 전에 여전히 바텐더 일은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요 한 명 남았는데 아직 팔짱도 거의 강제 진행인 것 같은데 역시 왔다 신사같은 노인 상냥하지만 어딘가 얼빠진 표정의 노신사 오늘은 마시고 싶은 게 있어서 혼자 왔다 이분이 마지막 손님이야 추억에만 여전히 바텐더 일은 할 수 없는 게 아 티민이 오 천천히 되어있는 아니 세상에 이 가게에 이미 바텐더라고는 주인공하고 저 아저씨 주인장 하나밖에 없는데 켄시로랑 에이스고 나발이고 뭐 그 의미가 있어? 저번에 한 10명, 20명 되면 모르겠다 아 그래? 나니? 에쉬 어? 설마 심해? 자 이제 내 비공 찌르기로 기억을 되돌려줘야겠구만 만등 비공 흠 스마어로버스 음 음